아름다운 모습 자, 이제 왼쪽으로 승선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킹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아씨가 차후로 이제 엘리베이션 서빙에 도전을 했는데요 우리 오마이걸 멤버 분들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의문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유아가 표현되기 성공할 때 인해서 뭔가 그대로 하라고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구요 구트베이딩 화이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트베이딩 화이팅! 오마이걸 화이팅! 그냥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트베이딩 화이팅! 오마이걸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데요 네, 먼저 가운데 향해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왼쪽 상품 봐주시구요 네, 예쁘게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을적으로 맞춤까요? 네, 나중교 왼쪽으로 마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아씨가 처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서빙에 도전을 했는데요. 우리 오마이더 멤버 분들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너와 유아가 프랑이 신고한 스타일이라서 뭔가 그래로 하라고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부스베이비 화이팅!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스베이비 화이팅! 오마이더 화이팅! 크게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스베이비 화이팅! 오마이더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